태민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너만이 최고의 가수가 되는 비법을 알고 있어. 이대로 죽지 마. 안 되겠어. 용이 힘을 빌려 태민이를 구해내야 해. 내가 먼저 해보겠어. 첫 번째 비법은 자기 몸을 희생해야 해. 역시 9월의 최고 아이템은 올까한 헤어스타일이었어. 그럼 내가 두 번째 비법을 알아볼게. 익스펠리아리무스! 익스펠리아리무스! 에르리스마, 누구를 함께해야 최고의 가수까지 있어. 태민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비법이야. 익스펠리아리무스! 세번째 비법은 열린민이 가수. 빈건모, 꿀, 하태지의 등장. 태민이가 살아나고 있어. 그가 인간 세계를 멸망시킬 거야. 태민아, 태민아, 뭐라고? 지금 빨리 그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 그게 누군데? 온유. 그게 누구냐고? 누구야? 온유 익스펠리무스! 그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샤이니, 익스펠리아리무스! 샤이니, 익스펠리아리무야 해. 샤이니, enhancement! 너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있어. 익스펠트 페트로농! 역시! 마지막 픽업은 아이돌이 없죠. 수월은 아이돌의 힘이 너무 강해. 익스펠트 페트로농! 샤이니 익스펠라무스! 그걸로 날 이겨내려고. 수월에는 더 많은 마법들이 기다리고있다. 도와줘! 불같은 도와줘! 니누! 파이어 라이트! 아니! 이건! 불꽃 카리스마! 도와줄! 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